1개씩 밀어봅시다 3개 남았기 때문에 하옥동 싹쓰리는 제가 예전에 저쪽에서 한번 하고 진짜 오랜만에 처음인데 이게 좀 착하네 헤랑초밥 앞에 예전에 주작이었던 것 같았는데 마킹만 달고 힘이 세네 마킹만 달고 한 방씩 툭툭툭 민정이 줄까? 민정이 민정이 주지마 오옥동 오일테이피 근데 뽑았데도 쌓여가지고 나오질 않네 강아지 데려와야하는거 아니야? 강아지요? 아까 못보셨어요? 아 뒤에 푸들 어디있어요? 택고오세요 좀 만지고오게 귀엽던데 맘에있나? 아 푸들 주인이시구나 예전에도 몇번 됐은건데 푸들은 내가 한번도 안봤는데 예전에 화곡에서도 한번도 있고 일산에서 그때 따로 오신 분요? 차타고 강남 헐 이사왔어요? 아니요 원래 제가 그때 그 형입니까? 나한테 선물 주는 아니죠? 주분이라고? 노투스랑 스피커랑 주분이라고? 어이 머리가 많이 기르시네 그때는 머리 짧았는데 이야 이거 그 때도 추웠던거 같은데 그죠? 아닌가? 겨울에 좀 많이 했지 이야 시혈 많나봤다 딱 많네 세개 와 시렸다 그치말고 내가 올 이십얼만큼 갖고있었거든 내가 저게 사만 틀리고 와 근데 이거 만원 넣으면 아깝다 이게 나머지 뽑을게 없는데 근데 바꿀 데가 없어서 오 칠짜리입니다 갔다오면 다른사람들이 차집 자리를 뺏어 가버리니까 아이씨 아이씨 만원짜리 뱅뱅이 아이씨 어이hhh 아 이거 푸들이 크네요 토이푸들인데 이게 컸네요 아.. 멍멍이 힐 잠시땅올다 지금 뽑아야 아 유튜브를 위해서 내가 만날게 좀 아깝긴 한데 깔끔하게 뽑은걸 보여줘야 유튜브를 위해서 만난다 나머지는 세레모니에 쓰지 뭐 3마리 남았습니다 나도 10 얼마 넣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손해는 아니겠지 뭐 이거 해봤자 뭐 10만원은 좀 너무 컸긴 한데 사장님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뽑는게 이게 네 수돌린이 확인 감사합니다 초청 오지게 한번 박아주시구요 야 아이고 근데 문이 안빠지네 이거 뭐야 만원에 못 뽑겠는데 오 좋됐다 이거 만원 못 뽑겠는데 가운데부터 해보자 아까 미니언은 위에 이거를 뒤로 접었고 얘는 앞으로 접어서 좀 약간 낑기는 것 같은데 우에 밀려될 것 같은데 이게 끊겨가지고 접혀가지고 아 밀리밀리네 저쪽이 좀 안밀렸네 이 정도면 만원에 뽑을 수 있겠지 자 지금 뽑기가 밑에 쌓이고 있거든요 사장님 눈물각인데 지금 이거 2회 보자 계산 9회 요게 3,4회 뽑고 와 이거 약간 애매한데 만원 넣고 3개가 원래 같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접혀있는거라서 조금만 잘못해도 돌아가버리는거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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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름 뭐에요? 꼬미요 꼬미 꼬미요 꼬미요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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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후에 BJ도 있는데 여자비제이 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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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פap1개당2회씩 뽑는다 한다 기uating 야 동아 0께서 1개당 2회씩 뽑는다ş 치면 가능 할 것 같은데 과연 싹쓰리가 될 것인가? 한 방에 되면 좋고 우리 끼에 있어서 계속 흩돈을 흩돈어 지금 6회 남았고요 아이씨 잘못됐다 큰일 났다 해수 날렸다 이씨 공기가 안돼 공기가 오해인데 이거 마산에 다 뽑을랬는데 이거 은근히 어렵네 헛도니까 위를 쳐야 되겠다 이번 방에는 약간 불안한데 밑에 치야 되겠다 올라가서 휘네 와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더 힘드네 그러면 조금씩 휘네 이게 3회 가면 위에를 임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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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회 1회 3회 3회 남았는데 아 안되겠는데 1개 남을 것 같은데 일단 꼴일승인거 뽑자 아이씨 이게 안구도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안돼 그래서 감을 해야될게 더 힘드네 오 요거 난 될까요 될까 야 야 보시면 저거 3개 어려워서 못 뽑았다고 저거 3개 너무 어려워서 못 뽑았다고 사장님 놀리냐 를 빰 떼었 같은데 야 만원에 어떻게 한개도 안 뽑았냐 한개도 뽑겠지 이야 앗살이 끝났나 아 끝났네 이거 아 씨 아 어 천원 지원 10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방에 저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거는 아 아 여기 왼쪽으로 신네 이 뽑았다 이거 자 크으으 저것 cheek Yah 아 그리고 여기다 더 이상가면 공기가경이기 때문에 하나이요 아 요거 천원만 있으면 어! 어허허허허 또 이게 까미 꼬미야 고맙습니다 자 한 명 먹자 이거 한 명 합시다 자 한 명 갑니다 일단 거기 가면 먹을거야 꼬미 아버지께서 자 꼬미 아버지께서 어 아아 아 이거 진짜 뭐고 이거 하아 아니 이게 뒤 옆에 걸려있어요 한방이면 지금 짝질리인데 아 천재가 좀 찾아봐야되겠다 장난 없나 아나 어 아 이게 또 하이 감사합니다 제가 뽑으면 한 개 드려야되겠어 뭐 아 헤드셋 뽑다 실패한건데 헤드셋요? 저쪽 이따가 끝나고 어 블루투스 어떤거 한 개 드려야되겠다 아니 이게 이게 뽑은거 드리면 되죠 뭐 가나요? 아니 이거 시작합니까 아니 안 밀려요 이거 이렇게 태블릿보다 힘들어 아니 안하지마 헤드셋 아니 지금 제가 뽑아야되서요 헤드셋 헤드셋 아 그니까 아 가면 쟤 만원짜리 있는데 아니 제가 계속 비해서 미안해서 아 그러면 뭐 천안만 뭐 까미야 꼬미야 까미야 꼬미야 이게 어디에 보노 응? 주인 간다고 어디에 가노 주인 주인 헤드셋 아빠가 너 이게 몇살입니까 이게? 모릅니까? 네 얼마 안됐어요 아마 근데 왜이렇게 커요 이게 네 중형 중형경 같은데 뭐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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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중계방에서 2호사유님 감사합니다 주인 때문에 주인 같다고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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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닙니까 성님들 사장 언저노노 다 뽑았다 이제 자 지렸다 이거 사장인가? 어우 치였다 이거 어? 사장님인가?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십니까? 저번에 그때 보신 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다 뽑아가지고 아니 돈 많이 넣었어요 돈 10 얼마 넣었습니다 근데 걸려가지고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자장만 좀 치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그래도 한 한 20만원 가까이 썼지 않습니까? 20만원 가까이 썼기 때문에 20만원 가까이 썼기 때문에 자장만 약간만 들어주실래요? 오늘 이거 불 꺼놓고 가야겠네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 땅바닥에 땅바닥에 나중에 한번 보게 이게 힘이 좋더라구요 이게 힘이 좋은데 옛날에 박킹 위에 안 박았더만은 박킹 박아주셔가지고 안 뽑혀가지고 아 아 이게 걸려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싹쓰리 거의 풀이었거든? 박킹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표정이 지금 안좋아 지금 잘못하면 빰만 할 수도 있어 오우 우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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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우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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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었다 허... 되게 많이 뽑이셨봐 ... 아 근데 제가 한 20만원INHWnya 사장님 좀 벌罄 거 아임.? 별로 안나온 물것 같은데 우르르 짝! 길었다 되게 많이 뽑으셨네 아이고 아 근데 제가 한 20만넛 새끼네 사장님 좀 좀 벌은 거 아닙니까? 별로 안 남을 거 같은데 이거 뽑고 싶어서 뽑았다가 잘 밀려가지고 이거는 적자일 거 같아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 알죠? 네 알죠 사람들이 좋은 기계라고 착한 기계 다 먹었습니까? 풀커피입니까? 오늘 쟤 때문에 장사 아 아 이거 제가 아크릴 떼서 이렇게 나눌게요 마감했네요 저건 쟤 돈 많이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네 우리 형들도 돈 많이 넣고 일단 봐봐야 돼 예전에 BMW 그거 뽑았을 때 맞죠? 네 그때도 돈 제가 한 4만원인가 5만원 넣었어요 아 근데 되게 힘들었는데 다 뽑으셔야 돼요 흠 흠 흠 아니 제가 오늘 좀 운이 좋아가지고 아 저쪽에서 좀 돈 많이 날려가지고 제가 아 흠 흠 이런 피규어 좀 많이 넣어주세요 나는 피규어 이런 것 때문에 하거든 피규어도 좋고 나중에 좀 어렵게 해놓을게요 아 어렵게 해놓으면 안되고 조심 오늘은 좀 오늘도 근데 약간 좀 뭐 걸리고 좀 그래서 좀 겨우 안 뽑은 것도 있고 이게 잘 밀리죠? 힘은 좋아요 이게 힘도 좋고 막힘이 밖에 있으니까 다 개조를 해놔가지고 잘 밀려요 아 아 아 그러면 피규어 같은 건 좀 넣어주시면 제가 자주 알게요 피규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원피스 나루토 했으면 나루토도 좋고 우리는 그 피규어 맴도기도 좋고 다른 데도 하세요 다른 데도 다른 기회도 있습니까?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헤드싸까지는 없다고 안했습니까? 아니 또 뽑고 있던 거 있어가지고 뽑고 있던 거? 그 추적이면 못 뽑잖아요 저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 옆에 골목으로 들어와서 바로 하나 있더라고요 검정 색깔 아니에요? 네 제이벨 요거 요거 요것도 네 일단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전문 장비로 뽑게인 거 아 상입하셨나? 네 잘라줄래요? 네 손이 없어가지고 네 잘라줄래요? 아 예 잘라주시면 제가 네 술먹고 왔습니다 술먹고 또 드시러 가야죠? 아 병이 이차 가야죠 이차란 말아 나 이렇게 가볼 줄 알았어 아 아 이거 잘 뽑을게 사장님이 하나 놔준대요 뭘요? 여기 앞에 인형 뽑기 하나 놔준대요 아 뽑기를 놔준다고요? 네 어디다 놔준다고요? 어디가 술집인데? 여기 팔 앞에 여기 보차 저거? 그러면 기계가 제가 날게 오일세 제가 드릴게요 그냥 자리만 주세요 자리만 제가 늘 테니까 이거 뽑은 거 바로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기계 사장입니까? 아니 저는 사장은 아니고 예 저는 뽑는 사람인데 뽑는 사람인데 뽑는 사람인데 그 집에서 다 뽑았어요? 다 뽑았어? 싹쓸이 싹쓸이 대박이다 진짜 사장님 불꽃 왔어 뭐야? 미니언 인형입니다 선물 하나 주면 왔다 예 이모 한게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그럼 나중에 기계 날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명함 한게 드릴게요 명함 하나 줘봐 우리 집 이모에게 지라고 예? 무슨 포차인데 추억 포차 추억의 포차 추억의 포차 추억의 포차 여기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인데 이거 지금 7천몇명 지금 몇 명 보고 있지?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많이 보고 있어 많이 보고 있어 7천몇명 보고 있는데 맛있습니까? 맛있습니까? 솔직히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뭐 뭐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습니까? 김민규씨가 얘기 좀 해주세요 맛있냐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 명함한테 드릴게요 이거 전화번호는 지금 방송해주니까 얘기하시면 안되고 갖고만 있으시고 뽑기 기계 자리 날려면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네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? 아 일단 닫지마 일단 일단 싹 한번 보고 싹 한번 찍고 닫으려고 열쇠고리를 풀어놓을 것 같다 인형 인형 좋은데 인형 나 이거 하나 가지래 네 인형 한개 드릴게요 그냥 선물로 가 네 알겠습니다 태블블릿 PC 태블릿 PC 칠했다 이거 이거 좋은건데 몇만원짜리인데 이거 뭔데? 아이패드 같은거야 아 여기도 있어 이거 뭐야 둘레박스 저것도 비쌉긴데 이거 놔줘 아 이거 비싼거라서 안됩니다 얼만데? 이거 몇만원 하지 이거 정품이요? 정품인지 모르지만 뽑는 사람이니까 조합물 사지마는 아우 아우 이것도 뭐야 시계 스마트와치 어 여기도 뭐하나있네 여기 뒤에 뭐여 어? 그것도 뽑긴거지 뿌리면 안된다 별것이 다 들었네 아 그거 아까 내가 뽑은거였네 불가리 나는 이거 하나 가질게요 예 그거 한번 가져가세요 이거 세트인데? 아니 이거 잘라뿌면 됩니다 잘라야 돼요? 그게 효도라디오라고 음악 나오는 겁니다 아 음악나오는거 음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야돼? 이거 이거 다 유튜브 올려야돼요 유튜브 올려야지 유튜브 올라가야 돼 진짜? 이것도 갖고 가야되는거 아니야? 아니 그거 가져가세요 이모 한개만 가져갈게 이모님 선물 선물인거 같은데? 연락줘요 응 알았어 이거 한번 하나씩 다 이렇게 해야돼? 본래는 깔아서 한번 한번 딱 깔아서 쓰레기는 좀 이따가 제가 치우겠어 자 자 자 이거 뭐꼬? 스피카 아까 이거 가고싶다면서요 어? 주는거에요? 그건 뭐요? 아까 현풍 해줬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마우스입니다 김민교씨는 뭐 가지고싶은거 있습니까? 비싼거 빼고 비싼거는 해야 되니까 이거에요 이거 이거 비싼거는 안되지 비싼거 이거 들고 사야지 조그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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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거는 나도 먹고 살아야지 20만 가까이 났는데 이거는 뭐에요?